하얘야, 연락하시죠. 자리 부담한 거 같아요. 너 어떻게. 소뿌레인. 아 너무 짧은데요. 아 이거 펴는데 손실인 줄 알았어요. 아니 형님 이게 아니라 머리 쪽이 많이 흡뿌려. 머리가 많이 흡뿌려. 머리가 많이 흡뿌려. 너 좀 발에 놀란 것 같아 발에. 소민동 저기. 하여튼 전화번호 할까? 아이유한테 전화를.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 형. 봉선언니한테 전화 왔는데요. 네 언니. 아이유야. 네 언니. 저희 지금 이제. 음식 계속 물어보고 다니려고 있어요. 샀어? 저희 그게 자꾸 대답이 똑같은 것만 나와가지고요. 뭐 뭐 뭐. 거의 대부분 다 막창 나오지 않아요? 그래. 샀어? 그래서 일단. 아직 정식 질문은 아직 안 했어요. 아니 우리 막창이 안 나온다. 막창이 안 나와요? 저희 다 막창인데. 한 7번 질문했는데 다 막창 나왔어요. 언니네는 뭐 사셨어요? 우리 하나도 못 샀어. 하나도 못 샀어요? 네. 막창이 안 나와요. 막창이 안 나와요?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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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봐. 아 미안해. 오빠 얘기했어. 야 정말. 야 정말 듣다 듣다 못 들어주겠다. 아우 연기를 하는 거 진짜 다 보이거든. 아 정말 너무하네 정말. 정말 봉선아. 아니 진짜 아이유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하하하하하핳하하하. 그 막내 동생 한테 엉? 응? 형 형 형 형. 왜요 김종하드씨 왜? 저기 저 봉선이랑 저기 저 혼수나 보러 다녀ihin 혼수나. 하하하하핳하하하하 하하핳하하하 하하핳하하하하하하 Powers으로 가요. 하하하핳 ha하핳 ajuda. 여기가 지금 막창뿌목 입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왔다 갔어요? 누구요? 다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잠깐만 제일 맛있게 생각하는 대구의 음식이 뭡니까? 당연한 얘기지. 찰스 쓸까 그냥? 찰스 써요 오빠. 찰스. 찰스. 대구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막창. 막창. 막창 1인분만 싸주세요. 생물을 싸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어. 오오오. 육식가다 육식가다. 만났다. 야 우리 헌그 한 번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막창. 아 막창이죠. 감사합니다. 찬스 안 썼다 찬스 안 썼다. 와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갈비찜. 갈비찜이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거 닭똥찜. 오오오. 닭똥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빠. 오빠 우리 좀 이제 온 것 같아요. 우리 좀 이제 온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